오, 시작도 전에 너무 긴장이 됐는데요. 멀리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 남자. 할리우드 액션 스타 도웨인 존슨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근육맨 스타 도웨인 존슨. 출연하는 작품마다 시원하고 화끈한 액션으로 관객의 혼을 쏙 빼놓는 배우인데요. 이번에는 그가 하늘을 정리했습니다. 빌딩을 날아다니는 고공 액션. 스카이스크리퍼로 돌아온 도웨인 존슨을 만나봤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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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정말 몸에 힘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몸에 몸에 힘이 되어있어요. 매일 일요일요. 매일 일요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크라이딩, 요가, 마셜 아웃, 피지컬. 역시 하루 이틀 운동에선 이런 근육질 몸매가 탄생할 수 없겠죠. 이건 CG로도 만들기 힘들겠어요. 매일 매일 쌓는 거죠. 홍콩까지 온 만큼 용기를 내 부탁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밤 서재원과 드웬 존슨의 탈시룸 매치. 막이 올랐습니다. 원, 투, 쓰리. 아, 네너가 좋으셔. 잡먹던 힘까지 짜내어 도전! 지난 며칠간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어쩌면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던 바로 그때! 괜히 인간 헐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며칠 후,